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연단의 사람 야곱 이야기 화해의 돌무더기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야곱을 잡으려고 아들들을 데리고 쫓아온 라반은 웬일인지 화만 내고서는 해꼬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꼬지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라반을 책망하는 야곱. 여기서 라반과 야곱의 상황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20년 동안 라반에게 당하고 빼앗겨도 말도 못하고 죽은 듯이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라반을 대항하여 나무라고 꾸짖습니다. 다시 말하면 을의 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 대해 20년 동안 을이었습니다. 라반의 불이한 행동과 억압에 대해서 전혀 대항하거나 따질 수 없는 약자였던 것입니다. 가회 권력에 대해 을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을이 뭉치는 것입니다. 개미의 반란이지요. 그러나 실상 야곱은 뭉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자기 사람들을 다 뭉친다고 해도 라반의 아들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강한 라반을 대항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똥주릿하게 도망갔던 야곱이 돌연히 돌이켜서 당당하게 라반을 대하여 책망할 수 있는 것은 라반이 꾼 꿈 이야기를 들은 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그래서 라반은 자기가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목을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팍하고 법도 양심도 없던 라반이 야곱 앞에서 꼼짝을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만일 야곱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겠다고 라반에게 엄포를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방이면 어떤 강팍하고 무례한 자도 바로 고꾸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노예로 부려먹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애구방 바로도 하나님이 한번 쥐고 흔드시니까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었던 것입니다. 악한 자의 손을 묶고 강팍한 자의 마음을 부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설득을 하고 협박을 하고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한번 두려움을 주시면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으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을 믿고 라반 앞에서 그의 잘못을 낱낱이 당당하게 책망하고 따졌습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자기의 두 아내를 위해서 종처럼 일했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양들을 한 마리도 도적한 일이 없고 그것을 짐승에게 잃었을 때는 스스로 고충했으나 라반은 열 번이나 싹쓸 변역하여 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자기를 빈손으로 내쫓았을 것이라고 라반을 책망했습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라반은 이미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야곱에게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도 했지만 야곱이 라반에게 당당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둘째 정직하고 성실한 야곱의 삶 야곱이 비록 처음에는 사기꾼으로 시작했지만 파탄 아람에서의 20년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속임수로 이삭에게 장작축복을 받았지만 20년의 삶은 달랐습니다. 야곱의 일념은 오직 장자 직분을 세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고향에 돌아가서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라반의 불이한 초사와 억울한 대접을 다 참고 6년을 더 견디었습니다. 오직 장자에 대한 믿음 하나만을 얻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소름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라반의 악행에 대해 야곱은 악으로 대처하지 않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러한 태도와 삶을 보시고 20년 만에 라반에게 당한 모든 소름과 부당함을 일시해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자기가 장작권을 차지했다는 자만심으로 라반의 집에서도 속임수와 꼼수를 부리며 곤무술수를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장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믿음과 성실과 정직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서의 장작권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을까요? 애서는 장자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애서는 장자로서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애서는 장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정직함도 성실함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장작권을 취득할 때의 속임수와 꾀를 사용했지만 장작권을 받은 후에는 장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만 가지고 하나님에게 무조건 내 편을 들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실까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당당하게 라반을 책망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백도 있지만 야곱은 20년 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게 라반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온갖 속임수와 술수로 야곱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하게 살아야 불이한 자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이하게 살면 세상을 향해 할 말이 없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죄를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전할 수 있기 위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화해의 돌무더기를 쌓은 라반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야곱과 라반의 분쟁은 끝이 나고 화해의 시간이 왔습니다. 라반은 먼저 야곱에게 화해의 돌무더기를 쌓자고 했습니다. 그것을 라반은 아란말로 여갈사하주다라고 했고 야곱은 히브리말로 갈렛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둘 다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이 증거의 무더기는 앞으로 라반이 야곱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고 야곱은 라반의 주 딸들과 외순자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후로 야곱은 라반과의 약속대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화해와 평화로 끝이 난 야곱과 라반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잠원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화해하려고 하면 자꾸 말이 꼬이고 오해만 생깁니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문제만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명명백백하게 진리가 드러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화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